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지난 1월 3일 정지됐던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오늘 재개된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.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거래 정지 직전 기준 오스템 임플란트의 시가총액은 2조 386억 원으로 주당 14만 2,700원이었습니다. 이 주가로 단순 계산하면 약 21만 주가 매입 대상이 되며 유동주식 약 1,066만 주의 2%가량이 매입됩니다. 매입 기간은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6개월간입니다.